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정치 파발마 금요일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호 배정호 세안대 교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최원기 숙명렬 대교수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원기입니다. 선관위가 수사기소 분리, 국민투표 이거 불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내놓으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이 월권 해석이다 선관위가 이러면서 입법보완 카드를 내놨습니다. 여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일종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면 전환용이다. 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들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정식으로 사진도 찍고 서명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속 의원...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뒤집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명분이 옹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종의 국민투표라는 맞불 카드로 지금 여론을 좀 바꾸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선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덕지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극단적인 여수해야 돼, 타개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 여러분들, 우리 집권 세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라는 그런 속셈이 담긴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 지지층 결집 또 플러스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검찰 달래기 이런 것들이 좀 담겨있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듣고 나니까 전부 다 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릴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월권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만 보면 상당히 권성동 원내대표 또는 말했지만 고육지책의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투표 카드가. 네. 월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그런데 월권은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맞는 것도 같습니다. 해석해 보면.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선거관리기능을 주로 하는 합의제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헌법 해석을 아주 조속하게 내렸다는 겁니다. 뭐 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가 내렸는지 모르는 그렇게 조속하게 내리면서 이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다 보니까 월권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개정을 하자. 국민투표법을. 이런 카드를 또 내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개정은 가능하겠지 뭐. 그런데 문제는 개정을 하려면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투표는 턱도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단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국민투표에 붙일 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정책 사안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헌법 72조 보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그리고 국가 안의에 관한 중요 정책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국가 안의에 관한 중요 정책인가. 이건 전혀 국가 안의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2014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상 효력이 상실돼가지고 지금 7년째 효력이 상실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지금 투표를 하려고 해도 국민투표를 하려고 해도 근거, 법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월권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 지금 현실적으로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거기에 따르면 60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고 지금 현행법에서도 18일 전에 해야 되니까 역선하면 그럼 언제 법을 바꾸고 언제 공고를 하겠느냐. 그래서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티용재 교수님도 좀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다 말씀해야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빠진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도 빠진 얘기. 뭐냐 하면 아까 그 월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외국민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하고 국민투표법에서 제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투표법은 하위법입니다. 상위법인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가능하다. 국민투표법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국민투표법 14조 6항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투표인 명부 및 부재자 신고, 임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고려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선관위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먼저 꺼내면서 문제가 된 거죠. 제가 짧게 얘기하면 공직선거법하고 국민투표법은 분명히 다르고요.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선거를 할 경우에는 또 법 위반 10위 그리고 헌법 위반 10위가 남게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법을 개정해서 국민투표하는 것이 맞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투표를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본 게 보니까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법 이걸 국민투표에 해부를 하려면 행정적으로 18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내용과는 알잖아요. 그렇죠. 18일 전이라고 하면 5월 12일 날은 국민투표 하겠다. 이런 걸 부위에 붙여야 되는 것인데 5월 12일 날 취임식을 한 대통령이 바로 이틀 뒤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 법률도 개정도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개정이 문제인데요. 개정은 사실 지금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명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졸속입법 때문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국민 편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명분을 더 갖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어제가 4월 28일이 충무궁 탄신일이었는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충무궁.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천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 이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이게 검수완박에 대한 우회적 비판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상황이 상황이니까. 극단적인 지금 요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민주당의 일방처리에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내놓은 장소가 충남아산 현충사 윤석열 당선인이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순신 장군 탄신 477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념 다대제에 참석해서 일부 당경, 족구, 천부라.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천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건데. 저거우셨구나. 준비를 해왔죠. 문자 쓰려고. 그래서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상 본인은 직접적인 언급을 안 했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라든지 또 장지원 비서실장은 강력하게 검수완박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메시지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다가 봄에 태어나셨는데. 아, 그래요? 아니, 어제잖아요. 역시 머리가 유연하군요. 돌아가신 날은 언제인지 아세요? 아마 11월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량해전 그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거 좀 찾아봐요, 김현웅 PD.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날. 엔칼렘이 머리가 상당히. 머리 회로가 유연해야 되군요. 태어난 것에서 또 죽음. 여기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연기 교수님. 이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좀 청취자들께 쉽게 얘기 좀 해주세요. 중대범죄수사청 얘기가 빠졌다. 이게 뭔 얘기예요? 그전에 박병석 의장 중재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22일 날이었고요. 4월 22일, 일주일 전. 중수청을 나중에 사계특위를 통해서 만들도록 1년 6개월 뒤에 했습니다. 그때 적었어요? 종이에다 합의서에? 네, 합의서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딱 봤더니 국민 여론이 만만치가 않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을 위한 어떤 특별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정치인들은 검찰 수사를 안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판을 받자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다시 재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실질적인 파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안이라는 게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양쪽에 박홍곤, 권성동, 두 원내대표 큰 상장 같은 걸 들고 서 있었던 그 합의의 문화 이게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습니다. 그랬다 할 때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하고 말씀하신 대로 박병석 의장 중재하에 여야가 합의안 안하고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는 중수청 신설,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시점. 이게 두 가지가 빠졌거든요. 당초 박병석 의장 중재하에는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6개월 이내에 한다. 그리고 그 법이 마련이 되면 중수청과 관련된 법을 마련해서 법이 마련되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한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통과되면 1년 6개월 뒤에는 중수청을 만든다였던 건데. 그렇죠. 그리고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시점까지 다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통으로 빠졌거든요. 그럼 궁금한 게 왜 이걸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는데 통으로 뺐을까라는 게 의문으로 남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이유를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민주당이 일방 독주요를 피하기 위해서. 왜냐? 국민의힘에서 지금 중수청 결사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계속해서 지금 여야 합의를 최대한 원하고 있고 여야 갈등을 좀 최소화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박병석 의장에 협조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가 있고. 세 번째로는 중수청을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법무부 산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른팔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손해다.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뺀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진의는 모르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이게 뭐냐. 검수 완박이 아니라 검수 반박이냐. 이게 뭐냐 도대체. 검수 덜박이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용기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오늘 비난 여론이 생기니까 이런가 보죠. 국회 운영이 열어가지고 사계특위 구성안건을 처리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오늘 하겠다는 게?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지 거기서 중수청 관련된 법안들을 논의해 가는 거거든요. 사계특위라는 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운영위를 열어서 사계특위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아직 안 열었습니까? 오늘 운영위? 아직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봤는데요. 그래서 그 절차를 본인들이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7대 5대 1로 여야 이렇게 나눠서 위원들을 배치는 해놨습니다만 숫자는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합의 자체가 검수완박에 대한 일방적인 추진 때문에 파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계특위의 안도 사실은 파기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 된 거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결론이? 어떤 결론이? 그러니까 사계특위도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러는 거고 앞으로 두 가지 법이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인가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수청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잘 질문하셨는데 지금 보면 6대 범죄 중에서 2대 범죄에 대해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부패와 경제. 그런데 부패와 경제 두 개로 찍은 게 아니고 부패와 경제 등을 또 넣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중수청 설치 부분이 빠지고 그리고 또 수사꾼과 기소꾼 분리 시점도 빠지니까 계속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다음 달 초로 줄줄이 미뤄졌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일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줄이 연기가 됐어요. 일단 한동수 국무총리 후보자 자료 부실 제출 논란으로 5월 2일로 연기가 됐고 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 그리고 박진 또 박복윤, 한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후보자도 5월 1일로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5월 3일날은 이종호, 이상민, 정호영 후보자가 잡혀있고 4일날은 한동훈, 이종섭, 이정식, 조승환 잡혀있고 6일날은 김인철, 정황근, 김연숙 여가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지금 후보자가 남아있고 아직 날짜조차도 잡히지 않은 후보자가 권영세, 이창양 그리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러다가 반쪽 출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 임명 동의안 없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주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인데 임명 동의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한덕수 후보자한테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면서요.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고 좀 사실이 다른 게 일단 내각의 후보자를 재청을 국무총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못 하면 재청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각을 구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현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까지 다 재청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절반이 될지 절반도 안 될지 굉장히 출범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특히 일정과 관련해서 5월 6일까지 쭉 가는데 5월 10일 날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이 5월 3일까지 계속해서 대치전선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상적인 내각 구성은 5월 10일 전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조금 약간 너무 이상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김부겸 총리가 재청을 한다고 해도 그분이 나가실 분 아닙니까? 과거 정권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새로 출범하는 정권의 대통령에 맞게끔 인사를 받아서 재청을 하게 되죠. 그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한덕수 질문을 하다가 말하는데 한덕수 후보자한테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는 얘기죠. 역시 한덕수 후보자는 김인장 고문으로 근무한 문제 그리고 보수 문제예요. 김인장 4년 4개월 근무할 때 20억 보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로펌의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도 안 하고 근무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느냐. 만약에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일절 변호사 업무는 하지 않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만 제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자문을 해주고 무려 20억이나 받았느냐라는 또 문제가 제기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청료보자 청문회가 다음 주 월화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2일 3일. 2일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마지막 국민 청원의 답변자로 나섰더라고요. MB 사면과 관련한 청원에 답을 했어요. 최용기 교수님. 네. 제가 지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학과 통합을 위해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정우야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더 고민해봐야 한다. 이런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결정까지는 여론을 좀 살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서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이 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배 교수님. 네. 그런데 정경심 교사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고 있는 송긴 신부 또 함세용 신부 등 제야원로 기독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서른 또 그리고 안민석 의원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 사면을 단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단행할 가능성이 51% 좀 더 많지 않나. 왜냐. 일단 굉장히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아니 사면은 하긴 하겠지만 그 대상이 누가 포함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아니죠. 사면을 할지 안 할지가 지금 문제죠. 한다면은 당연히 엔비도 하고. 다 포함하겠죠. 그렇죠. 다 하는 거죠. 정경심 교수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다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한다면 당연하죠. 최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쪽이 가능성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다. 네. 한다면 다 포함이 된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전례를 보면요.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한 달 정도 남아가지고 한 55명인가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 임기 두 달 남겨놓고 한 70여 명 정도로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 할 것 같습니다. 한다면은. 제가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을게요. 공을 받으신 후에. 검증. 하여튼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한다면 다 묶어서 한 번에 다 할 것이다. 네. 한다면.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정치 파발마 마지막 한 줄평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윤석열 정부 일기 내각 후보자들 청문회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배정호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내일도 보고 사시죠. 배 교수님 눈치 좀 챙기세요. 이어서 최연기 교수님 해주세요. 3, 2, 1.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그거 이상한데. 영어로 해도 됩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한마디 했는데 그거 이상하대.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정호 최연기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